10절 4, 16절 1절, 2절,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격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의 피난 철소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닥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상하고 빛을 흔들지 그것이 농심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만큼 환란과 고난과 힘든 속에 있었던 민족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나 하나님의 선민이나 그들은 자처하고 있지만 지나간 날들을 돌아볼 때 그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애국의 430년 동안 종살기도 하게 되고 또 그들이 훗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다시 돌아왔지만 또 로마의 속국이 되어 그들의 삶은 효절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들의 거룩거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의 택한 백성들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신등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민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믿지 않냐는 사람들보다 우리의 삶이 점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처참하고 마지못해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 우리 안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그럴 때마다 튀어갈 것을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시대 대통령 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젊은 나이로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월주행세트가 무너졌던 나인원은 10주년이 됐던 해가 됐습니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이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았던 희생자들의 가족과 미국 전 민족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에 그는 무슨 메시지를 그 유가족과 미국 땅에 선포할까 생각하다가 그가 단상에 올라가서 그는 짧은 시간 안에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는 어떤 메시지보다도 20편, 46편, 1절, 2절, 3절의 말씀만 읽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한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다 물이 소상하고 뛰어넣든지 그것이 넘치므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다. 수많은 미국의 사람들이 존 F. 케네디 이후로 젊은 오바마 대통령이 가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줄까 궁금하며 피를 속에 있을 때에 그는 이 40편, 46편, 1절, 2절, 3절을 믿고 내려왔습니다. 훗날 이것만큼 이 말씀만큼 유가족들의 큰 위로의 말씀은 없었다. 평가가 쏟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 없는 이 사건으로 정말 젊은 수많은 자녀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안타까움 속에 그들에게 주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시여 우리의 힘이시여 활란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나이 없는 사건대 이 메시지가 증거되었던 것처럼 1529년에 1529년에 마틴 루터가 전교교육을 이루고 난 다음 로만 캐톨릭 전체에서 이 마틴 루터를 재판하기 하며 그를 보름스 국제회의장에 불러냈던 것입니다. 수많은 로만 캐톨릭 그 사제들 앞에 나아가는 마틴 루터의 마음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치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됐던 말씀이 바로 10편 46편 1절 2절 3절이었습니다. 그는 보름스 그 국제 종교 재판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시여 힘이시니 활란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빈을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사니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가 지었던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의 방패와 병기 되시니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소망이시여 나의 피난처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라 담대히 그들 앞에서 정교 재판을 받고 정교 개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민생활 속에 알게 모르게 교회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냐는 일들이 크게 작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편 46편 묵상하면서 암성하면서 그래 비록 내가 오늘 이런 힘든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내가 사망의 우치관골자리를 달린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냐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힘이시여 활란 중에는 나를 건져주의 큰 도움이시다. 이 확신이 있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0편 46편은 마음이 상한 자들 억울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괴로워 소망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미국 이민 생활 속에 특별히 정말 잘 살고 싶은 곳은 미국에 왔는데 정말 모든 것이 우리의 떠났던 조국 대한민국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이곳에 왔는데 이곳의 삶이 결코 허락허락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류미비자들, 불법 체류자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으로 인하여 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노역이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잡혀갈지 모르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모르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류미비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들의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다면 이런 힘든과 어려움 속이 우리의 가정 속에 알게 모르게 있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환경과 형편 속에서 그래도 그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피난처가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몇몇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민자 보호교회라 이름하여서 2, 3년 전에 그것을 이 미국 땅에 해당하게 됐습니다. 정말 수많은 눈물 속에 힘든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보호해야 할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도 2019년에 교회가 교회되게 하자 라는 표를 맞추고 한 해를 여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교회가 교회되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던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우리의 교회가 정말 이 모든 힘든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고 피난처가 되어야 한나 얘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할 일이 있고 이처럼 이민자들 그리고 서류 미비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속에 구제받아야 할 그들은 나라가 전부 다 그들을 돌봐야 되지 않아 해야 되는데 왜 교회가 그 일들을 해야 되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 교회가 나라보다도 그 일을 앞장서서 해야 되느냐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0편 46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우리의 신이시여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 피난처, 힘, 도움 이것은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억울한 자들 정말 가슴이 깜빡하고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피난처와 힘이여 여러분의 도움이십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느냐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얘기를 통하여 신명기를 통하여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이 연약한 자 힘이 없고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할 자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6장 1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11조 중에 3년째 되는 그 11조는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느냐 하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 말씀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후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괴화과 부하와 가부 내게 주어 내 선거관에서 먹고 베푸게 하라. 우리가 드려진 11, 10의 1조를 누구를 위하여 쓰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그들이 먹고 베푸게 하라. 레인은 그 당시 기업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객은 곧 나그네를 의미합니다. 의지할 고향이 없는 그들입니다. 고아는 의지할 부모가 없습니다. 가부라는 의지할 남편이 없습니다. 이처럼 의지할 곳이 없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드려진 10의 1을 구별하여 그들을 섬기도록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명기나 레인 속에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아야 할 것을 또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야구부 사도는 야구부서 2장 27절 말씀에 무엇이 참 하나님 앞에서 그가 기뻐하시는 경건일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건이 도대체 무엇일까 경건은 성경책을 내 가슴 심장 가까이에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경건일까 내가 뛰어다니지 않냐고 조심스럽게 소리 나지 않도록 걷는 것이 경건일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경건의 모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건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 야구부서 2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앞서 정결하고 더름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헐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냐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하고 더름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헐란 중에 돌보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아와 가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의지할 부모가 없고 의지할 남편이 없는 그들입니다. 정말 돌봄이 필요한 그들을 돌보는 것이 경건일 때에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경건은 언제 그 일을 이루어야 하냐면 환란 중에 돌볼 것을 말합니다. 환란 중에 돌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환란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만 있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도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것 나도 내 가정 하나 이끌어가기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환란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할 것 없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름이 없는 경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비는 자들 우리를 향하여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목을 입히며 외치고 있는 그 자들을 외면하지 않냐고 그들에게 손을 내비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이처럼 이민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고 정말 주방의 위기에 놓여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그 교회만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고 그들의 소망이 되고 그들의 도움이 되고 그들의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이민자 5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시면서 너희가 만일 내게 주신 이 명령과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부턴하시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2사에서 10장 1절 4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사에서 10장 1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불이한 본명을 만들며 불이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과탈하며 과거에게 토세가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저 버라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갈란에 대해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벤자 아래에 툭툭여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바람이 있느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모가 돌아서지 않으며 그의 손이 여전히 부어져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단하고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거에게 토세가고 고난은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저 버라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두었던 힘없고 연약하고 우리를 피로로 하는 자들을 외면하고 그들의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 화 있을 진저 하나님의 실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봐야 할 것인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선도들과 교리하며 너글 때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 정말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피로로 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주님이 이 세상 끝날 때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른편에 어떤 사람은 왼편으로 나누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해 놓았던 이 모든 것들을 누릴 것을 바랍니다. 이들은 너무너무 그 감격과 축복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의성을 듣고 주님이 감격스럽습니다. 주님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죽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홀 감고 있을 때에 내게 입을 것을 주셨고 내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았냐 오른편에 있는 감고가 오른편에 있는 자세에 깜짝 놀랐고 언제 우리가 주님이 죽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주님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주님 홀 감고 있을 때에 우리가 옷을 주었고 주님 옥에 갇혔을 때에 우리가 언제 찾아갔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40절 임금이 되다하여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너희가 여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니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오늘 굶주려 있는 자에게 빠단나 먹을 것 하나 죽었던 그것이니 곧 내게 한 것이란 것. 내 주변의 형제와 자리가 목말라 지쳐있는 그들에게 물하는 그릇 떠주었던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선거 여러분 왜 교회가 이민자보호교회라 이름하여 주변의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돕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한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 세원약 교회가 있습니다. 세원약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신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모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여러분이 정말 피난처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정말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10편 46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한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물론 하나는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우리의 신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 이것이 교회여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성경은 또래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마트모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설교를 들을 때에 이런 설교를 훅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틀립니다. 성경은 마트모 5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합니다.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배로와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빛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빛답게 살고 있는가 소금답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 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왜 빛되지 못하느냐 소금 되지 못하느냐 왜 라고 질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빛되게 네 삶을 살아봤었느냐 네가 소금 맺힐 분을 잘 감당하였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날 사람들에게 밟혀 지나갈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국의 교회들의 모습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날 모습입니다. 세상에 수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구동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래? 왜 믿는 사람들은 왜 이래? 믿지 않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그 의미 속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습니다.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래도 너희는 교회가 아니지 않느냐 예수 믿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최소한 우리의 일과 같아서는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랑 우리랑 같으면 교회가 무슨 교회냐 무슨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도 그들만큼은 너희만큼 우리랑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메시지가 교회가 왜 이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하는 그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얻지하게 하려 훗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피난처가 돼야 되고 그들에게 소망이 돼야 되고 그들에게 힘이 돼야 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느냐 훗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난 널 위하여 흘려 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었구만 넌 날 위하여 무엇하냐 하는 무릎 앞에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시여 우리의 힘이시니 활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어떤 활란과 힘든 것과 어려움이 있다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힘들고 어려운 시위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여 우리의 도움이시여 그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이 세상의 빛이여서 그들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더라 하지만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이루고 우리의 주변에 눈물을 바꾸며 그들에게 힘과 소망이 되고 그들에게 내일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죽어놨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시여 희미심이 활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일어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닥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놨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 않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했던 십경기자의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아무도 우리도 흔들리지 않냐고 주의의 말씀 붙잡고 한란 속에 고아와 가구와 낙은해를 돌아보며 지쳐있고 힘들고 정말 아픈 내가 어제 못하고 주저앉는 신념 신념들 그들에게 내 손을 내밀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고자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의 사회를 함께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